예방접종하면 흔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성인들을 위한 예방접종 필요성이 증가하고 그 종류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10월에서 11월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노용균 교수와 함께 성인 예방접종의 종류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방접종하면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고 어릴 때 맞았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굳이 또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성인들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요? 예방접종은 누구나 감염병, 예전에는 전염병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맞아야 되는데요. 보통 무슨 MMR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려워서 맞는 경우에는 또 시간이 지나면 항체라고 하는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는 추가접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애들에게는 필요가 없지만 꼭 성인이 돼서 맞아야 되는 또 이런 병들이 있기 때문에 성인들이 꼭 맞아야 되는 병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할 때 이맘때쯤 해서 10월에서 11월에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예방접종은 특별하게 1년 중 어느 시기나 맞아도 상관이 없는데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인, 특히 노인에서 매년 접종해야 되는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독감 같은 경우는 이게 주로 유행하는 시기가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나타나려면 2, 3주가 지나게 되기 때문에 10월, 11월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적기고요. 그리고 또 예방접종은 꼭 한 가지만 맞는 게 아니라 독감 예방접종을 할 때 다른 예방접종도 함께 맞으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두 종류 이상을 맞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비용 문제라든가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맞으시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다 누구나 맞아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는 꼭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이 파상풍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50대 이후에는 맞아야 되는데 특히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암이나 당뇨병, 만성기관지역, 혈액투석 같은 이런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들이 감염병이 생겼을 때 더 합병증 같은 게 많아지기 때문에 노인이 꼭 맞아야 되는 꼭 필수적인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라고 알려져 있는 독감하고요. 그리고 폐렴, 구균 그리고 또 어려서 맞지 않았다면 또 접종해야 되는 경우가 A형 간염, B형 간염 같은 경우도 한 번 본인이 항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없다면 한 번 맞으셔야 됩니다. 앞서서 인플루엔자 독감을 예방접종은 10월에서 11월쯤에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때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때 그러면 병원 찾아서 맞는 게 가장 좋습니까? 지금 인플루엔자는 맞아야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독감, 독한 감기라고 해서 독감이라고 그러는데요. 일반적인 감기는 콧물 좀 나고 열 나고 근육통이 있는 데 비해서 인플루엔자 독감은 아주 근육통이 심하시고 한 38.5도 이상의 열이 나시고요. 그리고 이게 합병증이 생기게 되면 폐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되고 또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신종프로나 메르소하고 비슷한데요. 특히 노인에서는 이런 폐렴 등이 합병증이 생길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노인이나 면역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또 소화는 반드시 맞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시기가 겨울인데 안타깝게도 매년 똑같은 균주가 유행을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효과가 접종을 하고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2주 정도 지나서 나타나기 때문에 유행하기 전인 10월이나 11월 그래서 매년 1회 접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효과가 한 5, 6개월 가고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유행을 주로 1, 2월에 하게 되는데 3, 4월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맞으셔야 되고 그래서 올해는 아마 병원들 가서 많이 맞으시고 맞으시려고 하시는데 예방접종 약제 종류가 3과라는 게 있고 4과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3과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A형이 있고 B형이 있는데요. A형은 H1N1이라는 게 있고 H3N2 그리고 B형은 이름도 굉장히 어려운 빅토리아, 야마가타 이런 주라는 게 있는데 이전에는 A형 두 가지, B형 한 가지만 우리가 접종을 하게 됐었는데 이게 그 해 우리가 예측을 하지만 또 그 예측이 좀 빗나가게 되면 효과가 없는 예방접종을 받아서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A형 두 가지, B형 두 가지 해서 4과를 맞기를 권장을 하는데 조금 비용이 좀 비싸기는 하지만 효과는 더 좋은 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시기 10월이나 11월 달에 맞지 않으셨다면 아무 때라도 유행하는 시기는 그때 바로 맞으셔야지 좀 위험을 덜 수가 있습니다. 독감 주사 맞고도 조금 그게 항체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쉬고 나면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몸이 으실으실 하시고 또 어느 이제 균을 우리가 아주 약하게 약독화시킨 균을 넣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항체를 만드는 거니까 누구나 조금 부작용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노인분들 경우에는 겨울이 되면 또 폐렴 등 각종 호흡기 질환에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요즘 또 공기도 안 좋아서 더 호흡기 질환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폐렴 바이러스는 얼마나 위험하고요? 예방접종을 하면 이게 과연 어느 정도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건가요? 폐렴은 주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이유 중에 굉장히 큰 이유가 폐렴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사망원인 5위가 폐렴입니다. 폐렴을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는데요. 지금 폐렴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폐렴 예방접종으로 해서 모든 폐렴이 예방이 되는 게 아니라 폐렴 구균이라는 세균이 전체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의 한 5, 6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폐렴 예방접종은 주로 이런 폐렴 구균에 대한 거고 이런 폐렴이 걸리게 되면 예방접종을 막고 나면 이런 폐렴 때문에 폐염증에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폐렴 구균이 뇌나 또 폐혈증을 일으켜서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폐렴 구균 예방접종을 좀 맞으시는 게 이런 좀 심하게 오는 감염을 좀 예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환절기에 특히 가을에는 통증의 왕이라고 불리는 대상포진 환자 많지 않습니까? 이게 예방접종이 도움이 됩니까? 네. 지금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병 중에 대상포진이 있는데요. 대상포진은 피부에 발진이 주로 대자가 띠 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이나 복부에 띠처럼 물집이 이렇게 쭉 잡히는 건데요. 이건 수두 바이러스가 어려서 내가 앓고 난 다음에 균이 바이러스가 들어있다가 그게 신경에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신경에 있다가 이게 면역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면 가슴이나 복부 쪽에 띠 모양으로 발진이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이게 신경에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근육통 비슷하게 통증이 있다가 나중에 물집이 생기는데요. 문제는 이 병이 다 좋아지고 2, 3주 약 치료하고 물집도 하고 흉터도 없어지지만 신경에 염증이 계속 남아 있어서 포진후 동통이라고 하는 이런 통증이 계속 남아 있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이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맞으시게 되면 한 50 내지 한 60% 정도가 조금 포진이 생기는 것들이 좀 많이 감소가 되고 그래서 50세 이후에 한 번 맞는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을 할 때 주의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통 이제 예방접종을 하게 나면 약한 균을 넣기 때문에 누구나 조금 발열 좀 으실으실 하기도 하고 근육통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래야지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건 누구나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생기시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심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해열제 정도 드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근육주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근육주사람은 많이 문지르고 이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오히려 특히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두 가지 23가하고 13가라는 게 있는데 두 가지를 65세 이후에 꼭 맞으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문지르시게 되면 오히려 성나고 덧나서 더 아프고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목욕하셔도 되냐고 그러는데 하루 정도만 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약물이나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좀 부작용이 심할 수 있으니까 먼저 의사에게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의사와 잘 상담을 한 다음에 내가 어떤 것들을 맞으면 좋을지 상담을 해서 올해는 무탈하게 다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청신병원 노용균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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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